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자님들 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문제 풀거죠? 43페이지 그 선생님이 이제 정규 수업을 끝났는데 한 20분 25분 정도 찍고 이제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풀고 싶긴 한데 그러면 또 보험이 안되니까 43페이지 10분 죄송해요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지퍼앞에서 정규는 F가 이미 양의 실수 X, Y는 죄송해요 F, X, Y는 이거 앞에서부터 했죠? 조건을 이용해서 한 함수값 구하기 이거 그냥 근데 이 양의 실수 전체가 이제 논제지표정인데 정기역이 이게 양수에요 양수가 된대요 실수가 아니고 특별한 거 없고 그런데 지금 출체자가 F8은 6이라고 적었는데 F 이제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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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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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F1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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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F8분의 1부터 구하고 싶은데 F8분의 1부터 구하는 건 조금 쉽지 않고 기대해볼까요? F8분의 1을 구할 거라고 하면 그냥 F8분의 1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F8분의 1을 F8분의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8x8분의 1을 이렇게 연습이 되니까 F8분의 1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 뭐예요? F8분의 1? F8분의 1? F8분의 1? F8분의 1을 구하고 싶은데 F1분의 1을 모르죠 F1분의 1이니까 F1분의 1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F1분의 1부터 구해야 된다는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배형대가 함수값의 합의형대가 분리되었는데 Y1이 들어가면 FFx8 FFx야 Y1이 들어가면 Y1이 들어가면 ME1д월 순간 F1이 그냥 나와 버렸어요 F1 부터 구할 수 있다. 요것 부터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그러면 F1를 구할 거니까 F1은 뭐냐면 F1을 구할 거잖아. F1을 구할 때 F8 곱하기 위해서 F8 플러스 F1 이렇게 해서 F1을 구할 수 있다. F8이 6이잖아. F8이 6이니까 이게 F8이 6이잖아. F1은 뭐야?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는 순간 같은 값이니까 F2이 0 된다는 게 모르는 날.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F2이 0이다. F2이 0이란 얘기. F2이 0이니까 이 값이 지금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야이하고 야이값은 어떻게 돼? 보호가 뭔데겠지? F8이 2지니까 F8이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자기가 어떤 걸 집어넣을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야. 고비 형태일 때는 선생님이 향상 F1을 집어넣는 게 좋지. 그리고 F4를 구하라고 했다. F3을 구하면 될 건데 요것도 재밌는 게 그게 나중에 좀 순렁만 알겠는데 그러니까 Z가 있어서 상관없는 게 이렇게 Z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양의 값은 날이 어떻게 바뀌어? 양의 값은 Fy 더하기 Fz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 한쪽 값의 합의 형태. 3개의 값은 똑같은 게 보인다. 왜 그러냐면 F8이 주어져 있는데 양의 값은 F2 더하기 F2 더하기 F2 더하기 F2 이렇게 하게 되면 F8이 6이니까 F2가 이제 2, 2, 2, 2 나오겠지. 근데 이제 F2 더하기 F2는 뭐야? F4가 이제 2 곱하기 2니까 F2 더하기 F2인 거잖아. 여러분들이 F4 적을 때 F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고비 형태에서 2 곱하기 2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신 다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제 양의 값이 2이니까 양의 값이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이 된다니까. 마이너스 2. 연습이지 뭐 굳이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 좀 프로가 조금 뭐 선생님 프로처럼 설명해야 한다면 F1부터 구해서 F1 값을 구할 수 있겠는가? F1을 구하고 F8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F4는 이 F8을 이런 식으로 바를 수 있겠는가? 그럼 양의 값이 F4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겠는가? 연령 로맨트? 이거 원래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앞에서 좀 천천히 했으니까 앞에서 했을 때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스피드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빨리 했어요. 그냥 이건 조건을 이용한 함수과 구하기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입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무작정 뭔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뭘 집어넣어야 할지도 보이겠죠. 자 20번 갈게요. 20번도 20! 이번에는 이미의 실수 X와에 대해서 정의역이 이제 실수라는 얘기인데 Fx, F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이번에는 함수값의 고비용태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제 각각의 정의역으로 합을 해 주고 이제 뺏기를 해 줬을 때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의 실수 X와에 대해서 그런데 선생님 별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냐면 혼자 있는 강의실에서 이걸 설명할 때 별 재미없다고 자 F4의 값으로 구하기 그러면 이제 뭐부터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집어넣고 안 해 나 무조건 뭘 솔직히 있으면 안 보여 솔직히 얘기할게 안 보이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안 보일 때 그냥 집어넣고 생각해 나 그냥 양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양의 값은 이제 F2 되겠고 F0 되겠지 1백이니까 F1가 없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F2 F0은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거잖아 둘 중 하나는 내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할 수 있겠다 왜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지금 F0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F0을 구해도 왜 생각했냐면 지금 양에다가 Y0을 내기고 하니까 나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Y1가 1는 내 입만한 거야 A는 알고 있고 그러면 1너기 0 1이자 1-0 뭐야 1이자 약간 곱셀에서 아까 처음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Y가 1때는 여기 Fx가 나왔을 때 Y가 1때는 Fx에서 똑같이 이런 것도 좀 연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F0을 구할 수 있겠네 F0은 F1이니까 F0은 F0은 F0인 거고 1 더하기 1이자 F0이 2가 돼 F0은 F0이 지금 2가 다겠네 이렇게 F0이 2가 되잖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F1 곱하기 F2는 뭐야 1이지 F1 F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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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F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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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F4 F4를 구할게 F4를 구할거라고 하니까 음 오케이 F4를 구할게 F4를 구할거라고 했으니까 전혀 이해 된다고 했어요 F4가 나오고 싶으면 F2도 알고있잖아요 F2 곱하기 F2 F2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 는 f2 다하고 4 대고 2 빼 2는 f0 되겠네. 이렇게. f2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대고, 마이너스 5가 1대고. f0이 뭐야? f0이 뭐였어? 한 2였나? 2였게 되면 f4이 어떻게 되겠네. f4도 뭐야? 마이너스 1 되겠네. f2하고 f4가 3씩 갔네. f2하고 f4가 3씩 갔네. f2도 마이너스 1, f4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f7 이렇게 해서 이게 20분이 됐고, 어? 21분 22분? 21분까지만 한 거? 철효이 안 돼, 마이너스 1까지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안 widgets? E. 자, 오늘은 qué까지만 하자. 선생님, qué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거야. ley 와가지고. 또 중간근만에 계속 월َّ게요. 선생님 별로 안 ή신 Dá내었는데, 응대 전에 조금 지체해. 어쨌든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가르셨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